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호스트 조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손영선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다시 KT에서 나온 이 갤럭시 가장 뜨거운 제품 가지고 나왔죠? 그렇죠. 갤럭시 세븐과 엣지 두 가지로 이제 어제랑 엊그저께 되게 핫했거든요. 정말 많이 뜨거웠죠. 네, 많은 질문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갤럭시 S7 그리고 갤럭시 S 엣지에 대해서 먼저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너무 많죠, 혜택이. 아우, 혜택은 이거 지금 거의 목에서 나오겠어요. 너무 많아요. 저희 일단 그래도 좀 무겁겠지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 그럼요. 무겁겠지만 무겁겠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보여드려야겠죠. 짜잔. 맞습니다. 짜잔. 이렇게 많아요. 네. 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제 저희가 한 개, 두 개를 골라드리는 게 아니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드리는 기준으로 가죽 케이스, 젤리 케이스, 강화필드, 휴대용 선풍기, 이어폰, 그리고 이거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터치펜, LED 라이트, USB 케이블, 마이크 5핀, 셀카봉, 차량용 충전기, 차량용 거치대 네. 기다리드립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저희 영원씨 옆에 있는 건 뭐죠? 아, 이거 얘기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여기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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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이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녕하세요. 아, 영재님 반갑습니다. 이거예요. 귀엽죠. 이제 이게 오늘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네. 특별히 지금 방송 중에 해피콜 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리거든요. 네. 네. 무서운 크레들이에요. 충전 크레들. 아, 정말. 네.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놓으면요. 네.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다가 얘가 인식을 해요. 충전이 됐다라고. 이렇게. 아, 정말. 이렇게. 신기하죠. 네. 지금 딱딱 켜지는 거 보이셨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어, 무궁화가 들어가지네요. 고객님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충전 받침대처럼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선 크레들인 거죠? 네. 맞아요. 아, 맞습니다. 이거까지 해서 저희가 14종을 드리는 게 맞나요? 그럼요. 이거가 끝이죠? 아유, 왜 이러세요. 끝 아니에요? 끝이면서 섭섭하니까. 그렇죠. 우리 많이 오시는 게스트분들 중에 오늘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네네. 옆에를 보시면요. 이거.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난리도 아니거든요. 진짜 대박이에요. 네. 보시면 추첨을 통해서 미니랑 프로를 추천드려요. 아, 정말요? 네네. 저희가 사은품이에요. 아, 진짜? 그럼 이거 저희가 언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방송이 다 끝나시고 guar의 이후에. 쏩니다 해서 5월 초쯤에 발표가 날 거예요. 정말로 저희가 이거를 지금 거의 100만원 상당이죠. 이 정도를 저희가 추첨을 해서 드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또 준비한 사은품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2만원 상당의 사은품인데 이게 저희가 상품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추첨을 저희가 다섯 분을 드리기는 하나 추첨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높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의 뭐 웬만하면 된다. 100등 중에 몇 등 안에만 들면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저희가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방송 중에 저희가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맞추신 분들께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또 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잘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시모다 소시지 소시지님이 쿠폰에 안주심 하셨는데요. 우리 아미씨 팬페이지 첫날에 질문 맞춰주신 분 맞으시죠? 네, 맞으신 것 같아요. 메일 주소랑 아이디를 알려주시면요. 확인하고 발송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 안 올려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억이 나요. 저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아미씨 팬페이지 남겨주세요. 소시지님. 메일 주소까지 같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이디랑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똑똑하고 이쁘신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드리는 거는 상품 기기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런 건 저희가 요금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해피콜 통해서 자세히 안내받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2만 9,900원부터 요금제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기기가 굉장히 고급 최신형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를 심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요. 2만 9,900원부터 요금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거부터 하셔도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상품 이런 거나 추첨 이런 거에는 당연히 해당되시는 거니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팬데봄 님이 무궁화 상품권은 뭐예요? 하셨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궁화 안에서